레드스팟의 깜찍이 VJ, 복자입니다. 터프가이 임동혁입니다. 복자씨, 드디어 날씨가 따뜻해졌어.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요. 동혁씨,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럼 가셔야죠. 그럼요, 같이 갈까요? 아니요. 어디로 갈까요? 멀리. 멀리? 제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가셔야죠. 꼭 가세요. 동혁씨, 미안해. 잘못됐어요. 저희가 이 멋진 뉴욕을 두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럼요, 못 가죠, 절대 못 가. 근데 저는 정말 뉴욕에서 좀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 몰라요? 그 도시를 알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네. 모르죠. 첫째, 먹는다. 먹는다? 둘째, 그 도시에 가장 번화한 거리를 가서 쇼핑을 한다. 쇼핑. 셋째, 그 도시에 밤 문화를 즐겨본다. 아니, 그러면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밤까지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밤을 지세해야 한다 이거죠, 제 말은. 근데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 아니, 잔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요. 블러드 스팟! 더 플레이스트 위! 근데 어딜 간다는 거죠? 일단 따라오세요. 안녕! 기상캐스터 배혜지 따라오라 그래서 이 착한 제가 따라오긴 했는데 아니 호텔은 갑자기 왜 오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알려면 꼭 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세 가지? 아 먹어보고 쇼핑해보고 자 잠자라 동일신 하나랑 둘이 아유 진짜 왜 이러세요 나 임자 있거든요 아 진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뒤를 보십시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맨하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복자씨 이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궁금한 거야 많은데 우리가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카운터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 참 이렇게 센스가 없으시긴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다 준비를 해놨죠 무슨 준비 매니저님 이 호텔은 리핑돈의 첫 번째 호텔의 첫 번째 호텔의 첫 번째 호텔 challenging edge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he it was his vision that the lower east side five or six years ago was going to take a take an upturn in the market and it really has there's a lot of really great restaurants downtown there's eno taker across from the hotel there's thor which is our restaurant in the hotel which is of the acronym the derivative Thor came from T the H Hotel O on R Rivington so hence Thor and the restaurant is amazing the food is based on American classic bistro fresh food style we have a private club in the restaurant off the restaurant which is open on Wednesdays through Saturday with the lobby lounge which now hosts a pool table I don't know if you're able to see that or not it's very popular on Thursday Friday Saturday night also we have a three-story triplex penthouse which has radiant heating so the floors are marble but it's heated through the marble to heat the room we have a roof deck on the top floor of the penthouse which also has a hot tub and an outdoor shower so it's amazing in the summer 정말 매니저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멋진 곳에 저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매니저님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유럽이나 어디 다 이곳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혹시 유명한 연예인도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겠지 내가 매니저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세요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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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집에서 공개가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의 guests을 공유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한국의 터로를 공유한 곳들은 감사도를не86만 그를 입고 싶습니다. 저희는 호텔을 수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기준으로서 자신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여행을 통해 그내수가 아니라 저희는 이곳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곳에서 매우 가입되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여행을 상당한 뒤에서 저희는 많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많이 하는 곳에서 많은 한국의 글쎄가 있습니다. very strong this year.